경상북도교육청은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에 선정된 경북 5개 초등학교에 교육부 장관 표창을 전달했습니다. 김천 봉계초와 성주 수륜중, 안동 신성초, 상주 중모초, 문경 동로초가 특색있거나 질높은 교육을 하는 참 좋은 작은 학교로 선정됐습니다. 교육부는 2020년부터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 특색있고 지속가능한 학교를 찾아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전국에 113개 학교가 응모해 16개 학교가 선정됐는데 16개 가운데 5개가 경북지역으로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이 뽑혔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멘